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케이짱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케이짱입니다. 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? 사실은 제가 구독자가 만 명이 넘으면 Q&A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근데 이렇게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참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인터넷 공사를 또 다시 해서 지금 이렇게 깔끔한 화질로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. 자 여러분들 Q&A 뭔지 아시죠? Q&A인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퀘스천을 해주시면 제가 앤서를 한 후 Q&A를 제가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. 자 그동안 저 도쿄 케이짱에게 많이 궁금하신 것들 많으셨을 거에요. 많았다고 해줘요. 그래서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와 자주 소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프리카TV를 뭐 안돼요. 너무 느려 버퍼가 너무 심해요.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답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. 자 여러분들! 도쿄 케이짱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~! 기다려주세요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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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 까요~! si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